2주 후 밀잖아 몸에 그냥 갖다 대야되 공은 이렇게 errado 이렇게 잡아야지 그렇지 공 위치를 맞춰야지 거 봐 뜨지? 이렇게 되었잖아 살짝 이 정도 되 확 당겨줘야 되는데 못당겨니까 지금 서버리잖아 드라이브들 빽드라이브들 할 때 칠때는 다리가 딱 버티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오른발 지금도 사이차 빠진다 그렇지 그렇지 다리 안가져 길다 길어 커트 길어 밀잖아 몸에 그냥 갖다 대야지 확실히 해주고 나가야 돼 그렇지 하나 쭉 다시 더 오른발로 먼저 가 오른발이 다리 더 멀잖아 공을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잡아야지 그렇지 공 위치를 맞춰야지 그래 더 다시 지금 너무 면이 이래 살짝 이 정도면 돼 세워지 그렇지 하나 쭉 더 땡겨 이쪽에다 아예 땡겨봐 다시 지금 그거 봐 뜨지 이렇게 되었잖아 각이 살짝 이 정도면 돼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커트 확실히 확실히 하고 땡겨 투 다시 봐봐 지금 이 정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빠져야지 확실히 해주고 가야 돼 그렇지 투 투 다시 좀 더 모아놨다가 모아놨다가 한 번에 확 당겨야 돼 지금 이게 못 잡고 그냥 바로 틀려고 그러잖아 그래 그렇지 한번 모아놨다가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가 다리가 하나 툭 다시 힘 모아놨다가 땡겨 다시 둘 또 팔로 맞춰 팔로 맞춰 확실히 잡아서 틀어 그렇지 잡았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확 중심이되면 돼야지 다시 또 또 확실히 해 괜찮으니까 그래 투 하나 투 다리 앉아 투 다시 또 빠진다 또 확실히 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틀어 다시 앞에서 앞에서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또 힘줘 침대 힘 다시 오른만 찍고 힘 한 박자 쉬었다가 하나 툭 툭 그렇지 하나 툭 그렇지 오른만 찍고 허리 툭 더 허리 틀고 틀어 그렇지 다시 되고 허리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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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줘 힘 넘기지 말고 확실히 걸어야지 투 그래 하고 백 백 쪽에 있어 아 여기다 지금 가운데가 제일 좋아 다시 다시 투 다시 하나 투 그렇지 투 하나 투 더 당겨 당겨 다리가 못 버티잖아 이게 중심이 일로 확 당겨줘야 되는데 못 당겨니까 지금 서버리잖아 틀어 그렇지 하고 하나 당겨 그렇지 되고 당겨 그래 되고 당겨 둘 그렇지 되고 하나 둘 그렇지 하고 하나 둘 하고 하나 틀고 다시 하나 하나 틀어 그렇지 하나 하나 틀어 다시 하나 다시 확실히 하고 하나 틀고 그래 오른발 힘 주고 팍 땡겨 툭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타이밍 타이밍 거의 이리로 오니깐 아니 나가야지 커트버리니까 좀 더 내가 이거 잡아서 그냥 뻗어줘도 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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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이게 잡아서 땅 이게 오면 바로 이런 느낌으로 잡아놓고 가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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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하나 하나 그렇지 하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하나 쭉 그렇지 하나 다시 하고 하나 쭉 다시 또 흔들려 흔들려 딱 버티어 다리 하나 쭉 그렇지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자 오른발 찍고 들어가 그렇지 찍고 들어와 다시 다시 찍고 하나 둘 그렇지 커트 짧게 놓고 빼 백은 못 찍히죠? 못 찍히죠 백은 못 찍히고 툭 다시 하나 툭 더 더 기다려 기다려 하나 쭉 또 이러잖아 내가 잡아서 이게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풀려버리잖아 그렇지 무조건 백드라이브들 칠 때는 다리가 딱 버티고 있어야 돼 풀리면 안 되고 그래 그렇지 또 때리자 많이 기다려야 돼 묻힐 때는 많이 기다려야 돼 쭉 그렇지 끝까지 봐 끝까지 하나 쭉 그렇지 하나 쭉 다시 일어지지 말고 딱 버텨 다리 버텨 그렇지 버텨 다시 드뢰 하나 두 나처럼 그렇지 자리 낮춰 둘 자리 낮춰 둘 자세 낮춰 둘 자세 낮춰 둘 또 다리 풀리잖아 이게 오른발이 딱 버텨주고 툭 더 기다려 기다려 내 몸 안에서 몸 안에서 그렇지 몸 안에서 그렇지 몸 안에서 그렇지 몸 안에서 그렇지 딱 버텨 다리 버텨 둘 다시 하나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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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지금도 사이차 빠진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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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친다 친다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다리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하나 둘 자 또 오른발 빠지면 안돼 딱 다리 버텨야지 버텨 그래 버텨 그래 버텨 다리 빠지지 말고 버텨 그래 하나 둘 그렇지 딱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다리 잡고 있어 오른발 빠지 말고 둘 그래 딱 버텨 버텨 그렇지 저번째보다 체력이 더 안좋아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감사합니다.